355장, 355장, 예전 찬성 386장입니다. 다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이 물리치 예성도들같이 어떤 고난당해도 주 영광도 내리라 예성도 걸어가 거기를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널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이 너희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꽃꽃이 나리니 저 성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천낭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7월 7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넝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초대교회 7개 대표교회 중에 우리 앞에 봤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와 또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주님의 칭찬만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어떤 도시였는데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본 4대 교회로부터 동남쪽으로 동쪽으로 가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한 40키로 떨어져 있는 여기도 역시 고온 도시입니다 지금 다 터키지역인데요 터키지역이 대부분 고온 도시가 많죠 근데 이곳은 너무 아름다워서 작은 에덴이다 에덴 동산 같다 별명에 걸어붙을 정도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이고 또 포도 생산지로 지금도 유명합니다 특히 AD 1세기 당시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영노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고의 영노가 있는 옛날에 말 타고 가서 말 맡겨놓고 또 가고 있는 영노라 그러는데 여기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 비단길 있지 않습니까 실크로드가 지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상공이 발달해서 불을 많이 축적했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대개 그런 도시가 세워졌겠지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에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세워집니다 이 도시가 세워진 이유는 버가모의 왕 아탈루스가 자기 동생 유메네스를 되게 사랑했나봐요 자기 동생을 사랑해서 그곳 이름을 도시로 세웠다 동생을 기념했어요 그래서 필라델포스에요 필라델포스 형제의 사랑이잖아요 형제의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자 도시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진이 많기로 유명해서 지금도 지진이 이 지역에 많이 나죠 얼마 전에도 이 지역 근처에 지진이 난 것을 우리 뉴스에 보셨습니다 이 지진 때문에 많은 고대도 피해를 많이 입어서 로마 2대 황제였던 테빌루스가 이곳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도시 재건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황제에 대한 감사 표시로 황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도시 이름을 빌라델비아에서 네오 가이사라 네오란 말이 새로운 뜻인데 가이사라는 황제잖아요 황제에게 감사해서 우리는 새 황제의 도시다 황제가 세운 도시다 그렇게 이름을 바꿀 정도로 황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황제 숭배가 이곳에 심했겠죠 그래서 황제 숭배가 나중에 로마 전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착된 곳이라 나중에 네오코로스라고 부릅니다 네오코로스 신전 관리자라는 뜻인데 신전 관리자 황제 숭배를 위해서 관리하는 자들 이런 뜻으로 이 도시가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우상 숭배가 심했겠죠 또 로마 정부와 밀접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심하고 신전 관리자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우상이 심했던 나라의 이 도시에서 신앙을 잘 지킨다는 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와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누가 계측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원 2세기가 들어오면서 암미아라는 여선제자가 이 교회를 관할했는데 한 60년간 관할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고대시대에 벌써 여자 목회자 여자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부흥했다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사등전에 보면 아가보와 빌립의 내 딸이 등장하는데 그녀들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대단한 지도력을 발휘했고 또 예언의 은사 말씀을 잘 전했나 봐요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맞는다는 뜻인데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 교회의 성장으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장으로 유대인들이 이후에 에루살렘이 멸망다운한 뒤에 떠돌이가 많았다고 유대인들이 떠돌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2세기 초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요 그분의 편지글에 유대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정도로 유대인에 관한 염려를 완전히 불식시켜줬다 빌라델피아 교회 때문에 그런 편지가 남아있을 정도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하게 있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밖에 안 믿었겠죠 보금서라든지 보금서가 있었고 신약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인데요 보금서나 또 신약성경 서신서들이죠 그걸 무시했다 그리고 성경을 인정 안 하죠 이대인들이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모든 도전을 보금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우뚝 썼던 것입니다 방금 드린 찬양처럼 예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문화 교회와 함께 칭찬과 격려만 받았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이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사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표상이 되는 교회가 아닌가 환란 중에서 끝까지 충성된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어떤 예언을 하셨나 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독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 이렇게 소개한 데는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는데요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리고 다윗이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다 거룩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됐다 분리됐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적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다는 뜻을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정말 엄청난 권위를 가진 구별된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 명칭은 사실 하나님에게만 원래 구약에서 사용되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 중개한 분이시다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시다 진실한 분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의 모든 우상들은 모방이죠 헛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방이 아니에요 모든 신전에는 신이 쓰여있지만 그 신으로 만든 우상들은 다 껍데기예요 모방이에요 예수님은 모양이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셔죠 그러나 그분은 모방이 아니라 실제다 실제 절제 완전하신 분들 참된 진리 그 자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시고 진리와 생명 그 자체시다 그래서 진실하신 분이시다 또 이분은 다윗의 열쇠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엄선한 권위를 말하죠 이 열쇠는 왕정국가시대의 권위와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왕권을 상징하는 그 왕권을 나타내는 국기에 열쇠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적으로 분명히 가르칠 텐데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말씀이 좀 인용된 것 같은데 히시기아 왕의 국고맡은 장관인 엘리아김이 등장하는데 그 엘리아김에게 하나님의 게시가 전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게시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비슷한 내용이죠 이미 그 엘리아김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출입을 맡기셨는데 그처럼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생명과 사망으로 판가름 날 텐데 그 결정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고 예수님께 심판받아서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해서 볼 죄다 내가 네 앞에 열린문을 두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열린문이 복어로 붙인 거죠 열린문이 무슨 의미냐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까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 도로 사정이 중요한 위치라고 해서 그렇게 도로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추정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보면 보금 전파의 기회로 해석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많은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보금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결국 열린문이란 이 신실한 성도들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충성된 성도들이 하나의 나라 들어갈 때 통과하는 문 그게 열린문이 열린문이 천국 가는 문 열린문은 천국 가는 문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어디서도 없었는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는 천국 가는 열린문을 약속하셨어요 사실 그 유대주의자들의 많은 박회와 또 유대주의에 이때까지 박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할래 받아야 구원 받는다 예수님으로만 안 된다고 말했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인들 또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으로 열린문을 준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박회를 받고 또 유대교의 위협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는 배교하는 그런 많은 얼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적으로 드러난 나라의 군이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시 이 본문 말씀처럼 작은 능력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들을 가진 건 약했어요 힘이 미약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안 좋고 상황이 힘들어 얼어서 우리가 가진 건 작은 능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으로라도 그 미약한 힘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린문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들도 우리가 모든 현실적인 신앙의 역경을 딛고 고난을 딛고 육신의 질병을 극복해내고 끝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린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로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님들이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아까 드린 찬송의 고백처럼 정말 열린문으로 들어가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복된 주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많은 뉴스들이 세상이 말세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이 고난과 말세의 징조 가운데서도 우뚝 세워줄 줄 믿습니다 모든 성들님들이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힘을 가지고라도 충성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듣는 귀한 성들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앞에 모든 성들님들 앞에 열린문이 있어서 우리가 그 열린문을 통해 들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감동을 이미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열린문으로 들어가 위대한 승리를 맛보기를 결단하는 성들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토요일인데 에베네셜 날입니다 우리 봉사부에서 밀레니엄 삼계탕 준비하는 밀레니엄 삼계탕 오셔서 보신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교회에서 많은 참석 바라고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성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